조계종 포교사단도 JTBC 드라마 인사이더가 사찰법당을 도박장으로 묘사한 것을 권리침해로 규정하면서 JTBC 측의 공개 사과와 영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포교사단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JTBC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불교계와 전체 불교신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내용이 특정 종교를 폄훼하고 표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JTBC가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면서 방송국과 제작 관계자들은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이 특정 종교 신자로서 개인적 성향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해당 영상 삭제와 방송국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JTBC 드라마의 불교 폄훼 사태가 불거지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를 시작으로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